여기도 저도 오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항상 부서진 건물이며 부서진 유리창이며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는 재개발 환자인데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곳인데 문화예술 환경가들이나 이런 기술 예술약품을 만들거나 미디어 환경들이 신경을 썼던 것은 이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와도 괜찮은 곳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샀어요 협단도 바꾸고 무섭력품도 만들고 거기 앞에서 라디오 방탄도 하고 있었던 건 여기가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무서운 곳 그런 곳이 아니라는 점 이런 공간에서 두 번에서 발전한 것 그리고 다른 기술이 произош gain 요즘에 또 다른 기술이 일반적인 그녀의 계절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 이게 정말 정말 놀랍을 확신하고 내가 다가야 깜짝 놀랍 그래서 이 기술이 아직도 안 встреч의 이제š도는 결국 이 기술이 있Ả요 그리고 그 기술이 또 다른 곳도 한편에 대한 상황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그 환경이 그런 경우도 그냥 흥미가 좀 더 이상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이 아직도 다른 사람을 하라고 그리고 그는 그의 동영상 그의 방송을 한국의 용語에서는 도시가가 시작되어 그리고 우리는 도시가 시작된 그의 방송을 전통시장에서 언급한 발언 언급한 발언 또는 공정한 발언을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가끔씩 들을 때 그는 그의 이 시스템 그는 그의 이 시스템을 공부하는 그의 이 시스템을 통해 그의 상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은 어떤 이 시스템을 통해 그의 시스템을 통해 또한 그의 시스템을 통해 또 다른 곳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의 시스템을 다시 다시 그의 시스템을 통해 한참을 미국이 일어나고서... 아직 한국은 타입 변화가 가능한 줄 알았어요. 1등이에요, 1등 방향 1등이에요. 이걸 짜증을 하는지, 저는 우리의 아이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한국은 아acy이라서, 아직은 투자 가능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왔으면 끝까지 드디어 사는 후에 대해서 해당 한국은 한국과 함께해 어디서 여긴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과 다양한 한국이나 한국의 businesses 한국이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월요일에 대해 한국에서는 한국은 한국의 월요일에 대해 그는 한국의 경제에 문제가 있는지 그는 공제에서 많은 자유로운 엉덩이 그는 정말 많은 힘이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우리가 아까 듣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다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아니다. 한국 시建局 일이야 시建局 일장 티켓듀프에도 이거 약간 같은거는? 약간 一个 많이 돈이 verde 그리고 poque? 또? 책임져 굣고 좀 예를 들 sponsorship 빅장 배 depths 경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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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oc' 이런 이런 La 아주 아주 조심 굉장히 이번 오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저는 이 도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의 의미가 외식도는 폐道, 미역대표, 경찰, 그는 그 경변단위에 대해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워 우리의 경우가 한국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신뢰자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결심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소통이 너무 찬성되어 그는 지금 여러분의 소통을 하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많이 못하고 제가 이제 우리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하는거에요. 우리는 많은 도와주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는 여러분께 여러분에게도 그에 대해서는 전통을 받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nos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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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때에 하나의 새 memories 아랑? 사진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 너무 어색하고 어떤 질문을 괜찮겠습니까? 제가 전부 회사에서 ===모델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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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저는 저는 공유의 주인공의 경제입니다. 이곳에 있는 공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공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